러시아 그녀의 오 와 왜 이렇게 좋아? 오 뭐야 엄청 좋은데? 오 PS5 있다! 우와! PS5 있어요 빠져나다 그러네 와 이런 데 오니까 내가 생전 안 읽던 책을 다 읽게 되네 야 여기가 이제 내 3일 동안 내 집이다 야 100보 잡힌다 이거 돌에 걸렸어 너무 차가워 잡히긴 잡힐려나 이거? 단자 칼이 없어요 아 끝이 보인다 1, 2, 3 1, 2, 3 1, 2, 3 이거 안 되면 진짜 없는 거다 떴어 야 가자 갈까요? 없다 자 이거 마지막 어? 이번에 마지막 와 너무 오우 딴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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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아 먹었다 더워요 뭐야 야 춤이나 추자 그냥 해볼래요 그냥? 그냥? 오? 어우 아 가자. 이러고 가자. 그래가지고. 가자. 이거 좀 풀어줘요. 아니, 가야지. 빨리 가자. 이거 한 번 풀어줘요. 이거, 이거. 가요 형. 어, 풀렸다. 이거 챙겨. 이거 절대 안 잡혀. 근데 일단 없는 거 같아. 내가 보기에. 여기에요? 간다.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해봅시다. 새벽에 한 번 와볼래요? 새벽에? 네. 낚시하러? 가능? 가능? 지금쯤 음식이 다 되어 있겠죠? 어우, 이 농도야. 생긴 거는 괜찮은데? 아니, 근데 기분 탓인가? 농도는 있는 거 맞아. 너무 심각해. 아, 왜 이렇게, 나는 뭐 계속 먹어도 싱거운 거 같지? 간 좀 볼래? 간 좀 볼래? 불 불어서 먹어도 모르니까. 안 매워, 거의 그냥. 싱거워? 연한데요, 너무. 연한데요, 너무. 형이 먹어봐야 알죠, 얼마나 연한지. 내가 너무 많이 먹어봐서 지금 조금씩 감이 떨어지고 있어. 굵직함을 봐. 그냥 좀 짜야 돼, 밥이랑 먹으면. 살짝 그... 잘하고 있으니까 난 갔는데. 카레를 하루 종일 하고 있네. 됐겠지? 오, 깜짝아. 꼬뚝해졌네. 어머니예요? 아, 끊었어. 안녕하세요. 이게 왜 물 맛이 나지? 그러니까 약간 싱싱하다는 게 아니라, 싱겁다는 게 아니라 그냥 물 맛이 나요, 왜? 약간 끝에 왜 물... 그냥 진짜 워터 맛이 나는데요. 색깔은 분명히 정상인데 왜... 계속 뭔가 많이... 그냥 나쁘지 않아요, 맛있어요. 간을 조금씩 계속 넣어도 뭔가 왜... 간장 넣어요, 간장. 간장을 왜 넣어요, 여기에? 간장 넣는 거 아니에요? 응. 그거 뭐예요? 이거를 만드는 거야. 카레 큐브예요? 뭐예요? 우와. 오, 토끼. 토끼. 토끼 입다. 우와. 우와. 오, 진짜 토끼. 짱 귀여워 오 신기해 오 오 온다 오는데요? 오 귀여워 노래방 갈까요? 노래방 해보자 노래방 갈까요? 처음엔 약간 어 버즈로 갈까? 버즈로 갑시다 자 한 곡 좀 뽑아 봐라 어 됐다 기다립니다 잘한 것 하나 없는데 형치 없이 당신을 원합니다 Let's go 세상을 더 헤매어 봐도 눈을 더 크게 뜨고 찾아도 당신을 다 단 한 마로 알아서 내가 꼭 갖고 싶지만 날 사랑해줘 날 울리지 마요 숨 쉬는 것보다 더 자신이 많아 Lets go! 자신 있게 못하는 늘 쓰고만 있는 나는 겁쟁이랍니다 형 애드립! 애드립은? 와아아아! 와아! 아아! 예아암! 쟤 망가고 아직 가라 못했어도 날 괴롭히는데 너무 사랑했던 너를 크게 두려웠던 나를 미치도록 너를 그리워했던 나 이제는 놓아줘 모이지만 내 안에서만 미치려 하면 할수록 더 아파와 제발 거라고 아직 거라구요 애써도 나를 괴롭히는데 아 재밌는데? 희승이 형이 찍고 제이 형이 꿰맸다 아 재밌다 뭐 할까요? 뭐 없어요? 먼지가 되요? 먼지가 되요 좋다 먼지가 되요 좋다 손을 한번 들어보시긴 하던데 내 조그마 이거야 추억만 쌓이고 까닭 모렐 눈물만이 하는 거니 네 오이 오이 오네 어린 가슴을 모두 모두 모두워 쉬어 봐도 모자른다시 왠지 멘진라 마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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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아니 이게 소리가 안 나와 마포스 당신 곁으로 공문으로 들었으면 할까요? 네 형들아 형님! 얘들아! 그 소리 좀 안 나게 하라! 의지 제시입니까? 형님! 형님 저... 형님 먼저 하십시오. 그대 없는 나라들이 그 얼마나 외로웠나 몰리는 그대 생각 이 밤자락 이루어지는 하얀 얼굴 그리울 때 내 마음에 그를 보며 우리 다시 맞는 나를 손꼽으며 기다렸네 풍문으로 들었어 그대에게 헤인이 생겼다는 그 말을 풍문으로 들었어 내 마음은 서러워 나는 물고 말았네 내 마음은 서러워 그대 진실 알았을 때 내 사랑 가득 담아 그대에게 보내주니 풍문으로 들었어 들으자! 내 마음이 서러워 빛나어윢 바라보파트 바라보파트 마이킷 이 부분을 할래! 예! 로켓롤이 로켓 미쳤다 로켓롸이 로켓롤! 아 흐흐흐흐흠 기억이 안다 오? 뭐였지? 오! 야 잠깐만 뭐였지? 뭐였지? 하하하 아이고다 예예예예예 와 와 와 와 와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야 너희가 clapping 걸 뺏겨버렸던 마구린 가오리 다지 내게 돌아온다 강아지 거지 너는 언제까지나 나만의 나의 연인이라 믿어왔던지 생각은 다 내고 알았어 은한 건 없어 노력은 없어 이제도 너를 봐 아무 느낌이 없어 나에겐 없어 내게! 예전의 내 모습 와우 나를 봐 보선 내 미소 와우 그만의 목소리 모든 게 그리워진 거야 지금 나에게 너를 볼 때마다 내게 삶이 떨리는 그 느낌이 있었지 난 그냥 내게 나를 전진 거야 예예예예예 나 홀로 있을 때조차 너를 기다린다는 설렘에 언제나 깊이게 바라던 거야 예예예예예 렛츠고! 렛츠고! 부풀은 내 맘속에 한사대가 있었어 하얀 미소에 너를 가득 안고 웃어 누구야? 너를 위해 남겨둔 것이 있어 해맞던 일 속에 담긴 사진은 난 그냥 이대로 난 그냥 이대로 널 잊어버린다 하하하 뭐라고 하는가 널 그냥 이대로 모르게 내가 쓰는구나 난 그냥 이대로 에이 에이 난 잊어버린다 난 그냥 이대로 널 그냥 이대로 모르게 내가 쓰는구나 하하하 앤 맥선벅이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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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2절이 있네? 모른데요? 2절 몰라 오케이 여기서 끝났네 오케이 여기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왼쪽으로 나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완전히 잘 안 보여요 네 티켓은 이제 환불 안 되고요 네 자 이제 밥 먹으러 가실게요 밥 먹자 숯불 할게요 자 렛츠고 이제 숯불 구우러 갈게요 저 라 르 업 후우 야 너 왜 이렇게 잘 나와 야 야 거의 터보 터본데 진짜로? 아 오늘은 카레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응 내일 내일 놔뒀다 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아 아 그거 인정 야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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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가 들어있는데? 응, 풀어. 완전 그냥 이거 완전 완전 완성식. 끝! 망했다! 하하하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거 한 자리씩 세팅이에요. 저거 소금통이에요. 와, 야 고기 맛있겠다. 반은 양념으로 그럴 거야. 오늘 돼지고기 먹어요? 진짜예요. 넌 내가 빨리 양념해줄게. 와, 이거 불맛 제대로겠다. 불 너무 세다. 불 너무 짠데? 다 탄다, 다 탄다. 이거 너무 겉에만 탄 느낌 아닌가? 나 좀 자르고 있을게. 있긴 이건 아 모르겠는데? 이겼나? 아 근데 맛있겠다. 너무 한쪽만 타고 반대쪽이 약간 그건데? 오늘은... 자르고 한 번 그냥 불에다 해. 근데 이 기름 좀 떨어뜨려줘라. 오늘은 생도 있고 양념도 있습니다. 야, 저거 뭐 특제 소스인가? 근데 고기를 좀 재워야 되는 거 아냐? 근데 고기를 좀 재워야 되는 거 아냐? 아니야, 이렇게 해 먹는 거야. 그냥 먹자. 그냥 먹어. 먹어, 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우. 앞에서 있어요? 네. 맛있는데? 뭐 고기니까 맛이 없을 순 없다고. 그런데... 형 내일은 제가 구울게요. 내일도 고기 먹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내일은 소고기 먹자. 어? 어, 소고기. 소고기는 제가 할게요. 아, 근데 맛있다. 맛있겠는데? 맛있다. 고기가 좋은 고기네. 잘 구웠네. 맛있다. 야! 맛있어? 두부 누가 넣냐? 본인이요? 근데 두부를 샀으면 냉장고 넣어야 돼. 제가 넣었어요. 나는 저희 밥 간 일을 한다 갔잖아. 너네 먹여 살리려고 우리는 낙지하고 갔다고. 아니, 물고기 잡았으면 몰라. 낮에는 움직이지 않는데. 야, 그럼 지금 갈까? 진짜? 이건 못 갈 것 같습니다.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나이 또 이거 세우면 돼. 근데 어차피 깊이 안 가요. 야, 저거 진짜 맛있겠는데? 야, 조심해.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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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빨리, 빨리. 야, 이거 엄청 커, 엄청 커! 야! 야! 니키 조길동! 고! 야! 야, 안돼, 안돼, 안돼. 어디 갔어요? 이걸 헛성이라고 하네. 저기. 저기 있네. 야, 주신이 형! 불쇼. 야, 불쇼야. 와우. 맛은 있겠다. 맛, 맛이 있겠다. 와, 잠깐만. 레전데요? 맛은 있을 듯? 이거요. 고기가 너무 타고 숱이 됐어. 죽불 양념만... 아니, 그건 좀 잘라먹어야 돼. 어때요? 맛있어요? 나 한 번 먹어볼게요. 맛있었네. 너무 큰데? 이거 약간 장어 같지 않아요? 그냥 그 소스 아니야? 장어 소스? 아니, 그런 소스야, 이거. 너는 좀 와서 먹어. 제가 먹을게. 같이 합시다. 응. 이거 진짜 잘 구우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이 고기. 야, 왜 이렇게 불쌍하게 먹을 때가 제일 맛있지? 그리고 카메라 등지고 먹을 때가 제일 맛있다.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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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등지고. 하나 있다고. 고기 너무 일부러 카메라 등지고 굽는 것 같아. 양념. 빨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 있다니까, 나한테. 너 말고. 하나 있다고? 너 왜 혼자 하나 원샷을 잡아? 고기 웃는 남자. 고기남. 고기남. 고급남. 태워먹는 남자. 태워먹는 남자. 태워먹는 남자. 태워먹는 남자. 고탈정. 야, 야. 태워먹는 남자. vernacular. 양념인 우리 아이돌이. 저 그게 근데. 야, 고급만이야. 아홓어. 죽음. 여러분. 저 이상해. 진짜 미친. 이거 내가 이따 dalla 홈 sub 숯불 맛이 나는 게 아니라 손이 났다, peur 와 bending 다 었던 저세 다 ença 완전hn 안 맛있어 이정도는 딱 좋아 아까보다 났지 않나? 아까보다 맞나? 아깄보다 났다 야 이게 났다 그리고 기름 때문에 안 탔어 기름을 많이 뽑아가지고 맛있겠네, 노릇노릇 해가지고 재훈이 형 서운하다 지금 쩡물 쩡물물 누구야 너무 맛있다. 형 봐. 괜찮았지? 맛있는데? 그냥 호일 안 싸서 그래. 양념도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호일 한 병 쏘면 안 쐈어. 그냥 맛있었는데? 파일쇼에 싸서 그래. 그럼 사거지 다섯 명 할까요? 세 명만 해도 돼. 아니야, 다섯 명은 뭐. 네 명 하자. 아니야, 세 명이면 돼. 아니, 세 명 안 돼. 아니, 나만 아니면 돼. 근데 뭘로 정하는 거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가 제일 깔끔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가 제일 깔끔해. 아, 안 되네. 진짜 운. 야, 이런 거 보자마자 나 지금 진짜 너무 하고 싫다. 아, 제발 나만 아니면 돼. 아, 제발. 제발. 아, 제발 진짜. 내 오른손이요. 아, 저 할 것 같아요. 나 인생을 갈 거야. 형님 밥 먹고 계시는 거 안 보여? 기분이 한 번 보리다. 안 내면 진고 가위바위보! 어머, 기억 are. 세 명, 세 명. 네, 하나. 두 명, 두 명. 세 명 해. 안 내면 진고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고 가위바위보! 1 st. 너 때문에. 안 내면 진고 가위바위보. 아, 잠깐만요. 안녕하십니까 가위바위보! 나이스! 여기서 한 명 빠질 수 있어. 여기서 한 명 빠질 수 있어. 나이스! 자! 와, 이걸 다 치워? 아니, 여기서 한 명만 빠질 수 있어. 여러분, 여기 두 명 어때요, 두 명? 두 명? 여기서 두 명. 네네네네네! 두 명! 두 명!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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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두 명? 오케이, 두 명. 두 명? 한 대면 치고 가위바위보! 한 대면 치고 가위바위보! 이거 치고 가위바위보! 아, 잠깐만! 한 대면, 잠깐만! 여기 한 명만 빠질 수 있어요. 간다. 김서도 걸려. 한 대면 치고 가위바위보!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두 명. 얘 둘째 한 명 해야 돼. 한 대면 치고 가위바위보! 제게 치고 가위바위보! 제게 치고 가위바위보! 이거 치고 가위바위보! 왜? You are my destiny! 아니, 그대. 아니, 그대. You are my destiny! 세 명 아니었어? 잘 먹었습니다! 낚시 갈 사람, 낚시 갑시다. 야, 낚시 진짜 갈 거지? 자, 잘 먹었습니다! 지금 가야 돼. 아, 진짜 가? 진짜 가. 진짜 안 치워? 진짜 가죠, 당연히. 아니면 설거지를 7명 다시 해볼까? 싫어, 싫어. 도박하지 마. 왜, 왜 했어? 잠깐만, 이거 어때요? 여기 치우는 거 2명 하고 설거지에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7명. 여기가 또 걸릴 수도 있어. 또 걸릴 수도 있어. 또 걸릴 수도 있어. 설거지 2명. 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제발. 아! 힘들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잠깐, 나 힘들어. 나 진짜. 쓰러질 것 같아. 아, 좀 천천히 하라고.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진짜! 아, 진짜!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돼, 안 돼. 바위바위보? 안 돼, 빨라. 와, 안 돼, 안 돼! 와, 안 돼! 안돼, 난 빼줘! 진짜 솔직하게 난 빼줘. 나는, 나는 여기 설거지까지 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해. 난 여기 설거지까지 하면 일하러 온 거야, 일하러 온. 나 지금 나 지금 나 너무 좋아 자 몇 명 정도? 그대 3명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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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한 명 여기서 한 명 둘 중에 한 명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짜증나 진짜 안 먹어서 안 먹어서 야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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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 정리나 하자 우리 세미원 승자도 해 우리 아무데도 들어가 있을게 안 돼요 방금 아무데도 나가자 그냥 소리 없이 물러봅니다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네 이거 얼마 드릴까? 얼마 넣지 드려 얼마 넣지 드려 자 이거 싸 아 아 군벨이 엄청 많 아 아 아 얼마나 치지 얼마나 치 얼마 얼마나 치 아 3천 원 아 아 금방 치우네 뭐 금방이지 별도 아니잖아 근데 우리 엄마가 그랬어 뭐요? 다음날 하자고 왜요? 뭐라까 보니까요 한 번에 칵 해가지고 이렇게 에이 형아님 쉬고 있을래요? 제가 비누 다 묻혀 놓을게요 아 오케이 그럼 나 묻혀 맞나? 네 아 인생 뭐 있나 그래 이제 내가 할게 오케이 얼마 하나 보세요 와 겁나 힘들다 다음날 야INKLE 가자 야 갈까? 이거를 준비해 주셨다 봐, 일부러. 뭐? 그거 쓰라고? 이게 진짜 내 호주 삶에선 이게 제일 큰 멋이었어. 그거 어떻게 써? 이거 있잖아? 애들이 그냥 난리를 치운 거야, 그냥. 이게 호주 스웨그야, 이게. 무슨 농부 스웨그냐? 야, 가자. 야, 이게 진짜 스웨그야, 스웨그. 가자. 와, 안바를 준비 다 했어. 진짜 이제부터 시작이야. 사실 낚시는 밤낚시가 꽃이지. 3시간 할 각오 있죠? 진짜 잡으면 대박이야, 이거. 야, 나 10명이 잡기 전까지 안 돌아와. 야, 많이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아니, 난 잡는 것까지 원하지도 않아. 입질이라도 한 번만. 한 명이라도 잡으면 다. 아니, 나 보기라도 하고 싶어, 그냥. 야, 나 베어 그리스야. 지금만큼은 베어 그리스. 오, 잠깐만, 새 있다. 새 있어요. 진짜? 네. 오! 야, 저 우리 거 다 가져간다? 야, 우리 물고기인데. 가져가지 마.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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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챙겨라. 저런데? 야, 나 위쪽을 공략할게. 저 이쪽이야. 나 이쪽 공략할게. 난 가운데, 그럼. 야, 새 진짜 많아. 오, 잡혔다. 오, 잡혔다. 진짜? 야, 나 이쪽으로 온 것 같아. 이쪽으로 왔어? 아닌가? 골린 건가? 모르겠어. 안 보여. 와, 별 레전드. 야, 별 진짜 많아. 야, 일단 물고기만 했으면 되는데. 카레는 내일 아침에 먹으면 되겠다. 그리고 점심은 밖에 나가서 먹을 테고 갔다 와서 소고기 구워 먹으면 되겠다. 와, 근데 진짜 저 쉬운 카레라는 음식도 진짜 7인분이라는 건 사람을 미치게 하는 양인 것 같아. 애 여섯 둔 엄마가 되는 기분이야. 애 여섯 둔 엄마가 있으면 설거지를 했겠죠. 그렇긴 해. 겁나 힘들었다고요. 야, 요리하는 것도 겁나 힘들었어. 나 감자를 몇 개를 깍고 내가 당근을 몇 개를 쓸고 내가 양파를 근데 요리가 더 힘들긴 해요. 양파를 몇 개를 쓸고 야, 진짜 나 저기에서 진짜 2시간 넘게 서 있었어. 희생이 초점 고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슥 잠... 기억도 안 나고 잠깐 눈살 가면서 이제 그대로 잠드는 거지. 방금 먹었다. 진짜 느낌이 달랐어요. 아닌가? 아니, 맞아. 무조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아, 뭐하고 있냐 우리? 전혀 안 잡히는데 어떻게 된 걸까, 이거? 야, 우리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 야, 이게 맞아? 갑시다. 갑시다. 물고기 없는 거 같아요, 형. 야, 물고기 없어요. 물고기 없어요. 브루키가 안 돼, 진짜. 왜? 원래 다 몰려져. 야, 아마 세이크는 돼. 나오. 믿지 않아? 사람 있지? 나 또 이러냐? 여긴 와서 까지? 아, 진짜. 나는 여기도 잘래. 여기도 잘래. 자리에 요시장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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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따지면 겁나 잘하나 완전 추워 아 도망하네 아멘 널 지금 안돼요 아놔 낚시 좋다. 딱 낚시하기 좋은 날씨네. 오 왔어! 잡힌 것 같은데? 오 잡았다. 오늘 진짜 잡을 것 같다니까?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해. 밥 주세요. 먹인데 먹이. 무슨 일이야? 아 배고파.